한영아 한영아 네, 진짜 한영아 한영아 아이고, 타오너라 고생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근데 어떻게 손님인데 그렇습니까? 오, 근데 오늘 의상들 왜 이래 안녕하세요, 둘 다 좀 찍어도 됩니까? 네, 찍어도 됩니다. 뭐, 시골 패션 맞아요? 아, 근데 누님 제가 오징어랑 사오긴 사왔거든요. 제조 좀 검증 좀 해요. 근데 이거 두 개만 사왔는데, 아, 괜찮나? 자, 일단 여러분 요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와... 접시, 접시 접시 제가, 제가 아, 이게... 이거 인정해주세요, 여러분. 삼용이 거 아니야? 이거 삼용이 거 아니야? 삼용이 거 이리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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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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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와, 이거? 미쳤다, 미쳤다. 이것이 어슷썰기인가요,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슷썰기 이렇게 하는 거군요. 누가 떨어지 못할 거야? 와... 문아, 저도 떨어지세요. 와, 뭐야? 누가, 누구야? 야, 잘한다. 와... 야, 잘한다. 야, 잘한다.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벚돌탕은 어디서 갈까? 뭐, 예, 예, 예. 뭐, 뭐. 저희가 한 번 하고 나서 먹고 또 해야 되고, 뭐. 예, 예, 예. 벚돌탕이 다 되면 그냥 화장도 붙자. 진영, 혹시 자취 오래 하셨어요? 네, 스파일런드 혼자 살렸습니다. 스파일런드 혼자 살렸습니다. 스파일런드 혼자 살렸습니다. 누구 하나 걸리기만 걸리면 바파드릴까 싶어요. 연락 주세요. 요새 밤이 외롭습니다. 밤에 채찍 들어요. 네, 밤에 채찍 들습니다. 이리 와! 왜 이렇게 좋아해? 졸라 귀엽네. 하나 더요, 더. 와, 와. 이거 수면 되잖아? 스파일런드. 네네. 스파일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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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삭, 스파일런드. automatically 만만하니 싱자. infection. 지금 이제pekt 스파일런드. 비iral쌤 식습. 땅 aika 진짜 잘하고 있는ướender 매 crois지. 네. 콜빛 시작하면 칼칼하게. 와 고추가지. 비주얼이니까 미친 거 아냐 비주얼이니까. 먹방꾸빵 쑤 여러분들 BJ도 방송 아닙니까? 맞지. 와 누나 근데 대박이긴 하나 퀄리티가 다르네. 와 이거지 이거지. 이런 물 넣고 주면. 보이시나요? 와 그럼 여러분 파전한대요 파전. 파전 파전 여러분 파전. 아 파전을 어떻게 하냐면. 네. 오 이렇게 팔에 담궈서. 이렇게 담궈. 이렇게 담궈. 오케이 쭉 짜. 쭉 짜고. 쭉 짜 이렇게. 오 서른 서른 여덟에 완숭이. 야 뭐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채워주고. 그렇지. 야 니네보다 요리 못한다. 나 이거 처음 봤다. 내가 이거 해봤지? 아 진짜? 해봤다가 개망했지. 이것이 프로다. 건강식이지. 자. 우와. 멋있어. 방금 뭐예요. 한번 패셔널. 방금 젖보컨 뭐예요. 젖보컨. 방금 젖보컨 와 진짜. 젖보컨. 지금 파전 두드려 팼어. 여러분. 튕이로 쳐다. 여러분. 튕이로 쳐다. 지금 파전 두드려 팼어. 자 배급 받겠습니다. 비 오는 거 보여줄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여기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여기서 앉아. 뷰 너무 좋죠? 어 그래갖고. 빗소리 들려요 여러분? 빗소리? 아 너무 좋아. 아니야. 맛조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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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뭐 할까 먹어. 되게 맛있다.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은 없는데 진짜 매콤하면서 그냥 밥도둑인데요? 맛있어? 와 개맛있어요. 이거를 양념 없이 한번 먹어봐야겠다. 주우면서 먹는 게. 야 오징어가 열어준는데 괜찮네? 하하하하하하. 네 어우 닭다리. 감사합니다. 뭔가요? 으악! 우와. 으악! 약간 식었는데도 아까 이거 파전한다고. 아 진짜 맛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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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빗물이 여러분들 계속 앞에 보이거든요? 정치 그냥 딱 비 맞으면서 하니까 느낌이 진짜 개 살아있어요. 오 그래갖고. 빗소리 들려요 여러분? 빗소리? 아니 너야. 건물건 여기에? 아니. 거의 푸드파이터 아니죠? 아예 푸파인데? 네? 삼녁이 되게 스크러지니까 제일 귀여워. 삼녁이 귀여워. 빨리 먹어? 네. 네. 야 누가 삼녁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그래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응. 우리밖에 없어? 오는 년들이. 잠깐 찍어줘. 오는 년들이. 어? 오는 년들이 있냐고 이렇게 도는 년들이 있어? 없어요. 네. 발해 이 새끼야. 네. 발해. 네 알겠습니다. 너희들 잘해! 네. 너희들 잘해! 너희들 잘해!